내가 다리가 다른다고요? 하지마! 너도 하지마! 너 하지마! 안녕하세요! 지민TV입니다! 안녕하세요! 지민TV입니다! 잘 알려주세요! 나한테 옮기네! 내가 옮겨서 찾아갔는데 둘, 셋! 나를 위해 많은 스태프 여러분들이 고생을 해주십니다 역시! 오! 예스! 베레모 드릴게요! 2분 남았습니다! 2분 남았습니다! 2분 남았습니다! 3분 남았습니다! 2분 남았습니다! 저거 집에 오세요! 네! 솔직히 안내! 우선 우위나 하지 않으면 그 정도까지 없는 것 같아서 빨리 절장이다 조명도 맞추고 다 사이다 그러면 이거를 2,6대 1,2,3 1,2,3 2,3 2,3 2,3 2,3 2,3 2,3 2,3 2,4 2,4 3,5 3,5 2,5 3 4 3 4 4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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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5 5 5 5 5 6 6 6 6 6 7 7 6 6 7 7 7 7 9 9 10 9 9 10 10 10 10 10 11 10 11 11 11 10 11 11 11 11 11 12 13 11 12 12 12 12 12 13 15 15 12 12 12 13 14 15 12 11 12 13 14 15 15 제가 자기가 와서 아이들만 멈추고 제목으로 장미가 아주 살아있지 못해서 오신 번호를 뽑아 장어는 장어는 아니라 마이너스 한 여섯 살 아 나 이거 못할 것 같은데 나 이거 못할 것 같아요 자 팔 여기 놓고 아 못할 것 같다니까 불쌍 저 고렇게 있으면 돼요. 고렇게. 치벌 한 다음에 앞으로 붙이면 안 되고. 네. 최대한 자기 몸으로 붙이고. 네. 머리는 없어. 맨날 다리. 마무리까지 했어요. 자 카메라를 보면서. 전화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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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전히. 지금. 이 길은ываем. 한 번 더. 네. 진짜 길자마자 신기하게. 여기 60년 정도의 날otros. 감사합니다. 너무 귀엽다 진짜 어떡해 이 사람 열고 여기 타고 액션 이거 먹어도 되는거죠?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